그거 지금 조건의 길라자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비담마는 아비담마의 핵심은 법은 고유성기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고유성기를 가진 법을 82가지로 확정하고 이 82가지는 또 영역별로 4가지 범주로 4가지 범주로 영역으로 나눠서 4위 82법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로는 영역으로는 심, 심소, 색, 열반 그리고 마음에 하나의 고유성기를 가진 법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심소법으로는 52가지 정신적인 영역에는 52가지 심소법이 있다고 그렇게 정리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럼 물질에는 28가지 그 중에서 18가지는 구체적인 물질 10가지는 수상적 물질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열반은 고유성기로서는 하나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펴보았고요. 7장에서는 이 82법을 범주라 해가지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빨리 3장, 우리 논장이라고 부르는 빨리 3장 가운데 논장인 아비담마에는 4위 82법인이 하는 이렇게 범을 고유성결별로 정리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유성기를 가지고 정리해서 살펴보는 것은 청정노론이 불교에 대한 종합적인 주석서가 나타나기 시작한 아마 AD 50기경 이후라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아비담마의 가르침들이 어떻게 정리되어 왔느냐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우리 아비담마의 길라자비 7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범주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장에서는 28가지 범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해로운 범주, 혼합된 범주, 고리군의 범주, 일체 범주에서 실제로 우리 논장은 마띠가가 핵심입니다. 마띠가가 뭔가 하면 세 개조 마띠가, 두 개조 마띠가로 된 122가지의 간략한 말 그대로 논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띠가 안에 이미 여러 가지 범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띠가에 대한 본격적인 해설 혹은 설명을 할 수 있는 당마상관위와 이방가에서 자세하게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비담마상관의 저자인 아눕타 스님은 특히 우리 기복이 되는 뭡니까? 아비담마 마띠카, 그 다음에 당마상관이 위반가에 나타나는 법에 관한 여러 가지 범주들을 이렇게 28가지로 일목요인하게 정리하셨다. 그러니까 되가지고 그죠? 팍 흩어져서 나타나는 당마상관이 위반가에서 뭡니까? 팍 흩어져서 나타나는 이 범주들을 28가지로 정리해서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뭡니까? 우리 아비담마 길라자비, 아비담마상관이 제7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해서 고유 성질별로 정리해서 살펴본 이 법들을 7장에서는 28가지 범주로서 살펴보았고요. 그럼 이제 하고 나면 하나, 우리 법을 관찰하는데 하나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법의 상호의존 관계입니다. 그렇죠? 불교야말로 조건생, 조건별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세계 어떤 종교 사상, 종교 철학 사상 가운데 상호의존 관계, 우리 북방에서 연기를 하는 거죠. 연기의 가르침을 강조하는 것은 불교 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비담마 길라자비에서는 제8장에서 제법의 상호의존 관계를 밝힙니다. 그래서 니까야에서는 제법의 상호의존 관계가 12연기로 정리되어서 나타납니다. 모든 법의 상호의존 관계보다는 저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장의 주관계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해탈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우리는 보면 됩니다. 그것은 말씀드리면 깨달은 분이 있어요? 깨달은 분이 없죠? 그래서 못 깨달은 분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니까야의 가르침은 어떻게 하면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열만을 실현하게 한 것인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만을 실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조금만 이고등락이잖아요.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뭡니까? 괴로움은 어떤 조건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12연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발생구조를 무명행식, 명색유기촉수, 추, 유, 생, 노, 사는 12가지 법들의 상호관계로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정의도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은 뭡니까? 우리 아비당마에서도 당연히 뭡니까? 시기 연결 가르치면 특히 위반가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비당마타 상가에서도 조건의 길라잡이에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전반부에서는 뭡니까? 12연기로서 괴로움의 발생구조를 살펴보고 있고요. 괴로움의 소멸구조 이건 아비당마의 관심이 아닙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아비당마의 관심은 뭡니까? 말 그대로 법에 대해 씁니다. 법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됐죠? 어떻게 해서 위반을 실현할 것인가? 관심은 하나도 없어요. 말로는 제가 조금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관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충분히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이 뭐냐? 말로대로 아비당마입니다. 법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발생구조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비당마에서 보는 12연기의 가르치면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본격적으로 제법의 상호의종 관계를 밝혀야 되겠죠. 제법 하면 아비당마에서는 82법입니다. 됐죠? 82법이고 넓히면 개념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개념이 들어가는 데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상의 조건에서만 개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대상은 거의 대부분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개념과 우리 열반은 대상이라는 조건에는 포함되어 나타나지만 열반은 뭡니까? 또 우리 유입법의 상호의종 관계에서는 열반은 또 게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법의 상호의종 관계이기 때문에 또 개념에 토대한 상호의종 관계는 밝히지 않습니다. 미얀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개념적인 것들까지의 상호의종 관계를 밝히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구를 불안치고 우주를 듣고도 남을 종이가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우주를 듣고도 남을 종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법의 상호의종 관계에 초점을 맞춤습니다. 무슨 설명이 있죠? 제법은 82법. 열반은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만도 빼버립니다. 그래서 81법의 상호의종 관계를 밝힙니다. 그래서 81법의 상호는 뭡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랬습니까? 이 상호의종은 상호의종 관계에서 중요한 건 뭐랬습니까? 힘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조건이 적용되면 뭡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힘이 개입된다는 겁니다. 됐죠? 원자폭탄, 요새 말로는 그죠? 원자폭탄은 수소폭탄보다 더 강한 힘이 개입돼서 어떤 것도 그 조건의 힘을 깨뜨릴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됐죠? 어이구, 부부강들은 뭐 이런 거? 또 부부는 사인다고 하면 끝났을 텐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법의 상호의종 관계는 힘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계속 나오죠, 그죠? 원어로는 삭띠입니다. 상호의종 관계는 삭띠고 샥띠고 빨리 오는 걸 삭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작용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82분배는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가? 우리 힘의 초점을 맞추면 불교에서는 24가지 힘에 의해서 이 우족, 정신물질의 현상,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제법의 상호의종 관계가 바로 뭡니까? 우주. 여기서 말하면 우주는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교에서는 말하면 우주는 물질적인 것입니다. 이 세계는 정신적인 세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물질의 이 세계는 24가지의 막강한 조건의 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